북한이 서울의 특수부대를 강화시키고 주한미국인 15만 명을 인질로 잡겠다는 내용의 선전용 동영상을 인터넷에 또다시 올렸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3일 만에 끝날 단기 속결전이란 제목으로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한 4분가량의 영상은 대포와 로켓 연사 장면으로 시작해 지상과 공중에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며 국경을 넘는 북한군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서 남성 네레이터는 첫째 날은 인민군 4개 전방군단에 배속된 특수전 병력인 경보병 부대 5만 명이 개전 즉시 미군 남조선 연합군 후방에 있는 공군, 해군, 레이더, 미사일 기지, 발전소, 항만 등을 기습 공격할 것이라고 각 단계마다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인민군 4개 기계화군단은 전차 4,600대와 장갑차 3,000대를 몰고 물밀듯이 밀고 내려갈 것이다. 셋째 날에는 서울을 비롯한 도시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일엔 백악관을 정조준하는 장면과 국회의사당이 폭파되는 모습이 담긴 선전용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바 있습니다.